자리민의 겉은 차갑지만 속은 다정한 츤데레 실은 날 신경쓰고 있다는 사실 개소리야 슈영아 그 여자 누구야? 지들이 무슨 상관 우린 없어도 자리민 있지? 아니 별 상관 없는데 자림? 할 말이 뭐예요? 얘 봐 저를 싸가지였네 이번 주 토요일이 로즈데이인데 공주영 같은 애가 로즈데이를 그냥 넘길 리는 없어 이거 받아줘 우리 사귀자 누구로 얘기해 아아 우리 사귀자